헤리케인 왈, 나와 바이에른의 DNA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무관 DNA를 바이에른에 심는다는 뜻이었니? 자, 후토크입니다. 13일 새벽, 독일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미넨의 알리안치 아레나에서 열린 2023 DFL 슈퍼컵! 이 경기 단판 승부였는데요. 라이프지이가 바이에른 미넨을 3대0으로 꺾으면서 우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에른이 졌어요. 이날 새로 영입한 김민재의 컨디션이 온전치 않았고 헤리케인이 당일에나 합류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경기력으로 이어지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내용 한번 살펴보죠. 먼저 경기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반 3분만에 라이프지의 선제골이 나옵니다. 라움이 올려준 것이 세트피스 혼전 중에 올무에게 흘렀고요. 올무가 구석으로 가는 땅볼슛으로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이때 나란히 벤치에 앉아서 끌려가는 팀을 바라보는 김민재와 케인의 동공지진, 흔들리는 표정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라이프지의 우세는 10분도 되지 않아 끝나고 당연히 홈팀 바이에른이 전략상 우세를 이용해서 밀어붙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골키퍼 울라이히가 빌드업이 좋은 선수 아니죠? 솔직히 애초에 기량 자체가 주정감은 아닙니다. 지금 노이어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뛰고 있는 거죠. 골키퍼 영입한다고 하죠? 바로 옆에 센터백에게 주는 간단한 패스도 튈 정도로 불안했고요. 세트피스 수비는 지난 시즌부터 계속 팀의 약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파메카노는 반칙 빈도가 꽤 높아서 결국 경고를 받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마티스, 텔의 심각한 결정력 난조 때문에 많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아깝게 다 놓치고 그러다가 라이프찌이에게 속공을 내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습니다. 결국 라이프찌이가 밀리는 와중에서도 날카로운 역습으로 반격을 하면서 44분에 올모가 추가골을 넣게 됩니다. 베르너의 패스를 받아서 더리흐트 라이머 사이에서 올모가 공을 받는데 이때 절묘한 터닝, 거의 베르칸프 같은 터닝으로 수명을 동시에 제껴버리고 밀어넣는 슛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었던 더리흐트마저 뚫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자 결단을 내린 투엘감독 후반 시작과 동시에 파바르, 더리흐트, 라이머로 다 빼고요. 김민재, 마드라위, 코방을 투입합니다. 이러면서 김민재는 독일 무대 데뷔! 좌코망 우잔에 중앙 무시알라 그나브리가 있는 4.141 포메이션으로 전환하면서 흐름을 더욱더 장악하게 되는 바이에른이었습니다. 1주 한 개의 김민재였고요. 그리고 후반 18분에 엄청난 환호와 함께 마침내 해리케인이 교체 투입이 됩니다. 텔이 후반에 좋은 기회가 많은데 계속 날려먹었거든요. 어쩔 수 없다. 케인의 결정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후에 경기 흐름이 오히려 더 꼬입니다. 텔은 속공의 일원으로서 뛰며 팀의 활발한 공격에 일조를 했지만 케인은 그러질 못했어요. 원래 기동력에서 텔보다 떨어지기도 하고 팀이 뒤처진 상황이기도 하다 보니까 팀플레이에 도움을 많이 주기보다는 박스 안에 가만 박혀서 공을 기다렸는데 이로 인해 바이에른 공격이 오히려 단조로워지고 라이프지의 조직력 좋은 4-4-2 수비를 뚫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크로스가 멀리서 올라오는데 케인이 잘 받는 선수가 아니죠. 그러다가 후반 23분 올모가 페널티킥골로 해트트릭을 달성하게 됩니다. 앞선 수비 상황에서 마즈라이의 핸드볼이 있었어요. 마즈라이가 참 잘했는데 결국에는 하이라이트에 기록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핸드볼이 될 것 같네요. 안타깝고요. 이후에 더 다급해진 바이에른이 좀 경기를 허급적업 성급하게 하느라 오히려 라이프지의가 더 편하게 역습을 할 수 있었고 득점기에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지의가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해보죠. 군사훈련 여파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동료들보다 시간이 더 필요했던 김민재 결국에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프리시즌 7선 경기에서 최상의 몸 상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죠. 호흡이 터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좀 김민재답지 않은 패스미스가 나는 그런 프리시즌 경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선발 센터백 조합은 마테이스 더리우트와 다이오 우퍼메카노였어요. 그리고 또 더리우트 역시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민재 더리우트 조합을 많이 맞춰보질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 조합으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뱅자맹 파바르 센터백도 볼 수 있고 라이트팩도 볼 수 있는 파바르가 오른쪽 수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명성이 아주 훌륭한 선수들 몸값도 비싼 선수들인데 수비진이 엉망이었습니다. 상대 라이프지이가 사사이를 바탕으로 단단한 수비와 빠른 역습을 시도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휘둘렸어요. 바이에른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회복된 뒤에도 수비만큼은 흔들렸는데 전반 13분 파바르가 상대 속공을 저지르다가 경고를 받은 게 파바르의 대표적인 문제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32분에는 티모베르너가 수비 배우로 침투할 때 여기에 따라 붙은 바이에른 수비수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에 윙어 잔해가 내려와서 베르너를 막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비 복귀가 늦은 바이에른이었다. 또 34분 같은 경우는 라이프지의 속공에 굉장히 휘둘렸고 결국 우파메카노가 오펜다이에 위험한 위치에서 반칙을 범해 경고를 받으면서 겨우 막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수비진에서 가장 안정적인 더리흐트마저 말씀드린 두 번째 시점 상황에서는 개인기에 뚫렸죠. 그러면서 우파메카노, 더리흐트, 파바르가 돌아가면서 삽질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두세 명 동시에 삽질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민재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민재는 즉시 팀 경기력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 혼자 다 개선한 건 아니지만 김민재 등등을 투입하면서 전술도 바꾸고 분위기를 일신한 게 팀 전체 경기력을 개선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비가 불안했다면 라이프지의 날카로운 속공 베르너와 오펜다의 빠른 발을 활용한 속공이 휘둘렸을 텐데 김민재는 그러지 않았다. 일단 김민재 안정적인 빌드업이 바이에르니 후반전 초반 밀어붙이는 데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특유의 패턴이죠. 왼쪽으로 끌고 올라가서 레프트 백, 알폰소 데이비스에게 패스하는 패턴도 많이 보여줬고 때로는 오른쪽 측면으로 멀리 벌린 자네에게 장거리 롱 패스를 정확하게 주는 다른 패턴도 보여주면서 김민재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빌드업 많이 보여줬고요. 수비할 때는 오펜다와 많이 매첩이 됐는데 오펜다와 달리기 경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오펜다의 움직임을 미리 잃고 공을 잡기 힘들게 만들고 어깨로 미리 밀면서 쉽게 수비하는 김민재가 세리아에서 많이 보여줬었던 그런 플레이죠. 이거를 자주 보여주면서 오펜다가 좀 돋보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 후반 16분 같은 경우에는 오펜다와 김민재의 1대1 달리기 경주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이겼어요. 자기 위치인 자중권을 떠나서 오른쪽 측면까지 가서 이겼고 거기서 이제 북류에게 패스트까지 전달하면서 김민재 특유의 커버 범위를 보여줬습니다. 후반 25분 김민재의 슈퍼테클이 또 나왔는데요. 이때는 셰슈코가 투입됐거든요. 선발 공격수가 빠지고 셰슈코는 장신인데도 발이 빨라서 굉장히 몸값도 비싸고 기대를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셰슈코가 김민재 배후로 침투하면서 롱패스를 받았습니다. 김민재가 한 번 침투하는 걸 놓쳤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달리기 경쟁에서 셰슈코를 결국엔 따라잡아서 슛하는 순간 슈퍼테클로 블록킹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실점 위기를 막아냈죠. 그리고 김민재 특유의 전진 수비도 효과를 종종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니까 전진하면 상대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아니면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를 맞게 되는데 이게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시몬스거든요. 유망주 시몬스 이 선수가 이날 라이프지의 공격전기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스가 공을 잡고 뭔가 하려고 할 때 김민재가 어? 저 미리 끊어야겠다 올라가가지고 시몬스를 방해하면서 공격이 시작되지 못하게 만드는 김민재 특유의 수비 또 나오는 모습 봤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이 세골차로 끌려가는 바이에르는 점점 플레이가 급해지고 대응이 무너졌어요. 김민재는 최강팀 바이에른의 이론이 됐지만 그 첫 경김에도 불구하고 수정 열쇠에서 어려운 수비를 하면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라만 했습니다. 막판에는 수정 열쇠 속에서 김민재 커버하러 나가다가 벗겨지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김민재가 좀 수비를 깔끔하게 하진 못했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다. 김민재를 포함해서 수비수 2명이 4명을 막는 데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혹독했던 건 교체 투입된 슈퍼스타 공격수 해리 케인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해보죠. 케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케인은 사실 굉장히 급하게 왔죠. 이적이 확정된 뒤에는 빨리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허겁지가 왔어요. 가장 큰 이유는 슈퍼컵에 뛰진 못할 수 있지만 엔트리엔 이름을 올리겠다. 그러면 단 한 경기만의 우승컵을 따낼 수 있다. 케인이 10년 넘는 경영 동안 대표팀, 연령별 대표팀 포함해서 그 어떤 대표팀 그리고 임대관 팀에서조차 우승 경력이 없는데 단 한 경기만의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슈퍼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해내지 못했습니다. 케인을 활용하는 투엘 감독의 방법이 약간 아쉬운 그런 경기였는데요. 케인은 최근에 역습 위주인 팀에서 뛰는 게 굉장히 몸에 밴 선수입니다. 토트넘 감독들이 최근에 쭉 그랬죠. 케인이 전방에서 공을 받든 아니면 하프렌즈베에서 공을 받고 침투하는 손흥민이나 시세일리송에게 스루패스를 주든 선수비 후역습 전략을 쓰는 감독 아래에서 뛰면서 거기에서 유난류를 치고 또 마무리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무리뉴, 콘테 이런 감독들이죠. 또 잉글랜드 대표팀의 사우스게이트 역시 매번은 아니지만 3,4,3만 같은 포메이션 많이 쓰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케인의 장점은 역습 축구와 잘 어울리는 면이 있는데요. 케인은 주력도, 민첩성도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 문전에 좁은 지역에서 막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대신 압도적인 킥력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공할 때 공을 자기 자리에 잡고 흘끗 보고 침투하는 발빠른 선수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측면으로 어그로가 끌리면 케인이 다시 중앙으로 파고 들면서 공을 돌려받아서 마무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멀리서 공을 받았을 때도 미군에게 공을 주지 않고 킥이 워낙 좋으니까 중거리로 스스로 마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왔던 선수죠. 하지만 이 바이에르는 케인이 규제 트윗된 첫 경기에서 케인이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는데요. 투엘 감독은 케인 트윗과 동시에 공격전수를 좀 바꿨어요. 앞서서 오른쪽 측면에서 뛰던 리루이 자네를 왼쪽으로 보내고 반대로 왼쪽에서 뛰내던 킹슬리 코망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둘 다 정발 윙어로 배치를 합니다. 아마 측면만 뚫고 크로스만 올려라 케인이 어떻게든 해주겠지 케인 해줘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패착이었다. 왜냐하면 4-4-2로 수비하는 라이프지의 측면 수비에 코망과 자네가 다 막혔다. 그래서 측면 공격이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케인을 향한 단조로운 어떤 얼리크로스나 롱패스가 날아갔는데 제공권이 압도적이지 못한 케인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결국 케인은 이날 제대로 된 슛을 날리지도 못하고 경기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선발로 뛴 18살 유망주 공격수 마티스, 텔이 득점기를 많이 날려서 계속 욕을 먹다가 케인으로 바뀐 거긴 하지만 텔은 최소한 슛을 했어요. 그런데 케인은 슛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텔이 활발한 움직임과 빠른 스피드로 팀 공격이 잘 작동하도록 부품 역할을 하면서 바이에른의 활발한 공격에 일조를 했는데 케인이 투입된 뒤에 팀 공격이 굉장히 무뎌졌죠. 케인도 앞으로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역습 축구에만 맞는 선수 당연히 아니죠. 강팀의 일원으로서 경기 운영을 당연히 해봤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최근에는 좀 역습 위주 팀이지만 토트넘 경기를 가장 좋았던 프라임타임 마오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기억하시죠? 그 데스크라인 4-2-3-1이 상당히 공격적인 조합으로 경기를 할 때 손흥민, 에릭센, 알리와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가 서로의 어그로가 되어주고 이제 뭐 이를테면 알리가 수비를 끌어당기면 에릭센이 눈치 빠르게 주고 케인이 마무리 케인이 어그로를 끌면 손흥민이 받아서 마무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는 플레이 해봤잖아요. 당연히 바이에른 해볼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역시 4-2-3-1을 쓰는 팀이라는 면에서 토트넘과 그 당시 토트넘과 기본적인 포진이 같고요. 바이에른의 재능의 총합 당연히 토트넘 이상이죠. 잔해, 그나부리, 코망 뭐 이런 선수들과 호흡을 잘 맞춰서 서로의 동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케인에게도 문전 좁은 공간에서 득점기가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호흡을 끌어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슈퍼컵 한 경기는 김민재의 몸 상태 문제 그리고 케인의 너무 급히 영입됐다는 문제 등이 겹치면서 바이에른이 아직 미완성인 팀이라는 걸 노출하는 그런 경기였고요. 그것이 이제 패배로 이어졌다. 그냥 패배가 아니고 3골차 대패라는 점에서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재와 케인의 도일모대 첫 경기 상당히 혹독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분대 3가에서는 조금 더 두 선수 모두 제 모둡에 가까운 플레이 좀 더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발로 꾸준히 뛰면서 더 재미있는 축구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